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주식시장에서 동시호가라는 걸 좀 공부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시가, 종가, 상한가, 하한가 이런 가격의 개념들을 봤는데 오늘은 이 호가라는 걸 먼저 좀 볼게요. 이 호가는 그 시가, 종가, 상한가처럼 딱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내가 주식을 얼마에 팔겠어 또는 얼마에 사겠어 라고 제한하는 가격을 호가 이게 한자로 쓰면 부를 호자입니다. 그래서 얼마에 살게 라고 제한하거나 팔게 라고 제한하는 가격이에요. 즉, 그래서 매수 호가라 그러면 주식을 사겠다는 가격이고요. 매도 호가라 그러면 주식을 팔겠다고 제한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가격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렇게 되면 주식이 매매가 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선생님 사겠다는 거 팔겠다는 거 하고 이렇게 딱 가격이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맞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매수 호가, 매도 호가의 층이 굉장히 두터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격이 뭐 가령 만 원에 이렇게 사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매도, 팔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만 원의 가격이 체결이 된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거지만 사실 매수 호가가 만 원에 팔겠다는 사람, 9,900원에 팔겠다는 사람, 9,800원에 사겠다는 사람 쫙! 만 백 원에 팔겠다는 사람 쫙! 있어! 쫙! 있어! 그리고 여기도 사실 이제 팔겠다는 사람도 여기 보면 9,900원에 팔겠다는 사람, 9,800원에 팔겠다는 사람, 만 백 원에 팔겠다는 사람 쫙!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서로 탁탁 맞아 떨어지는 맞아 떨어지는 그때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다. 이 층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종류의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서로 이렇게 겹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주식 매매를 체결할 때 원칙이 있어요. 이때 매수 호가는 더 높은 쪽에 매도 호가는 더 낮은 가격이니까 가격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방금 이렇게 층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매수하려는 사람 쪽에서 가장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 매도하는 사람에서 가장 싸게 하겠다는 사람 순서대로 계약이 이렇게 탁탁탁탁 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거는 가격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동일한 가격으로 사겠다. 이렇게 딱 주문이 동일한 가격이 나올 때는 그때는 먼저 시간을 먼저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같은 경우 먼저 주문한 거래가 우선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수량인데 가격과 시간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시간에 사겠다고 주문을 하더라도 가령 500주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고 1000주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수량이 많은 쪽한테 그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호가가 있으면 가격과 시간 수량의 순서대로 주식매매가 체결이 되는 것을 주식매매 체결의 원칙이라고 이름도 참 거창하게 지어놨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 뭘 보려는 거예요? 그 동시호가라는 걸 볼 건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를 우리가 정규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정규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정규장이 열리기 오전 9시 전부터 30분 전인 8시 30분에서 9시까지는 동시호가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규장이 끝나는 10분 전부터 3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는 여기서도 동시호가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 동시호가에서 이 동시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 그냥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야 했어요. 시간의 원칙을 무시한 호가다. 시간의 원칙을 무시한 호가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까 원칙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가격, 시간, 수량 중에서 뭐를 무시하냐면 시간을 무시해서요. 가격과 수량만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원래 우리 정규장에서는 주문을 먼저 낸 사람이 이렇게 탁탁 주문이 체결이 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동시호가 여기서는 이 30분 동안은 아무리 매도호가, 매수호가로 주문을 넣어도 계약이 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언제 체결이 되냐면 9시가 딱 되면서 이제 주문이 체결돼요. 그러니까 마치 30분 동안 시간의 원칙을 무시하고 주문을 받기만 하다가 9시에 딱 이제 주문이 되니까 9시에 동시에 다 같이 호가를 넣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름이 동시호가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장 열리기 30분 전에 이 동시호가로 매매된 거에 의해서 뭐가 형성이 되겠어요? 시가가 이때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정규장 끝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10분 사이에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주문을 넣어도 체결이 안 되다가 3시 반이 딱 되는 순간 모두 동시에 호가 주문을 넣은 것처럼 3시 반에 딱 이때 주문이 체결이 돼서 이때 종가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동시호가와 제도를 앞뒤로 뒀냐면 여러분들도 눈치챘겠지만 이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정규장에서 열리는 정규장에서 발생하는 이 가격을 좀 더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날 3시 반에 딱 끝났어. 근데 다음날 아침 한 7시 30분쯤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나라 두 개 한번 골라봐요. 제가 싫어하는 나라는 아닌데 싫으면서도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거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나라 뭐라고 일본하고 중국? 아니 좋았어. 우리나라가 전쟁하면 안 되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제 서로 전쟁 터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정규장이 바로 열리게 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엄청난 패닉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동시호가 제도를 줘서 한 30분 동안은 일단 이걸 받는 거예요.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이 처음에 이 장이 끝나고 나서 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일이 있더라도 이 정규장에 곧바로 가격에 영향이 안 미치게끔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장이 끝나기 직전에 막 큰 물량으로 매도하거나 매수해가지고 장을 흔들려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로부터 이 주식의 주식 정규 시장의 주가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려고 이 앞뒤로 이런 제도를 두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동시호가는 사실 사전적인 의미는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 동시호가 매매로 진행되는 시간대에는 주문 넣자마자 주문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 그렇죠. 이 끝나는 이 시간대에 주문이 되는 거예요. 이 때는 그러니까 좀 줄을 서시오. 줄을 서서 일단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을 맺어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주문 체결이 이 끝에 동시에 체결된 것 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동시호가다. 저 같은 이름은 근데 이렇게 좀 안 지울 것 같아요. 뭐라면 시간 원칙을 무시한 효과. 이렇게 좀 길더라도. 시무 효과. 좀 이상한데? 아무튼 시간 원칙을 무시한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동시호가는 시간의 원칙을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주문을 넣어도 동시호가 매매가 끝날 때 한꺼번에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호가 매매에 의해서 시가, 종가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말씀드렸지만 장시장 전에 그 휴지기. 그러니까 주가가 끝나고 나서 밤이나 아니면 오전 일찍 병고가 터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왜곡의 완충 역할을 하고 거래 마감 전에 대량 매매로 인한 어떤 가격 왜곡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동시호가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은 동시호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 워낙 중요한 시장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가격들이 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동시호가까지만 알아도 이 주식시장의 많은 가격들을 다 아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되게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